안녕하세요. 칸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본가에 왔는데요. 엄마가 제가 안쓰는 악세사리들을 이렇게 다 정리를 해주셔서 저의 안쓰는 악세사리 비디오를 한번 찍어볼까 해요. 그래서 안쓰게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주된 이유는 너무 촌스러워서 제일 옛날 것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펜던트는 제가 아마 인생을 살면서 처음 받아본 악세사리 같은데요. 아빠가 호주 출장을 갔다가 사주신 목걸이예요. 줄은 잃어버렸어요. 제가 기독교도 천주교도 아닌데 왜 십자가 모양 목걸이를 사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면 참 이쁜데 화면은 촌스러워가지고 그리고 또 오래된 게 이것도 상당히 오래된 건데요. 제가 중학교 때 친한 언니한테 받았던 목걸이예요. 아까 그거는 초록색인데 얘는 파란색 그때 이 목걸이를 왜 받게 된 거냐면 뉴질랜드에서 왕연수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한국에 돌아간다고 하니까 친하게 지내던 한국인 언니가 편지랑 같이 준 목걸이거든요. 지금 펜던트만 입고 목걸이는 잃어버렸는데 어릴 때 원피스 같은 거 입을 때 이거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 언니랑은 연락이 끊겼는데 목걸이는 소중하게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줄은 없지만 그리고 이것도 선물로 받은 귀걸이예요. 이거는 이렇게 하트 모양 큐빅 위에 은으로 된 나비가 옮겨져 있는 귀걸이인데요. 제가 하기에는 너무 세미닌한 귀걸이라가지고 몇 번 한 적은 없는데 심지어 심지어 또 이사를 다니면서 한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더이상 하지는 못하고 그냥 고이 모셔두고 바라보는 귀걸이예요. 이렇게 이렇게 한짝씩 잃어버려서 못하게 되는 귀걸이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아끼던 귀걸이였는데요. 엄청 반짝거려요. 막 안에 우주가 있을 것 같고 막 그런 귀걸인데 청소를 하다가 제가 한짝이 청소기로 빨려 들어가가지고 얘만 남았어요. 나비들은 다들 혼자가 됐네. 그리고 안하는 거 진짜 안하는 거 저희 어머니가 생일선물로 액세서리 해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요. 이것도 엄마한테 받은 거예요. 여기 연두색 돌드립 페리노트라고 하는 탄생석이고 그리고 여기 노란색으로 반짝이는 건 금이고 이 검정색 줄은 안 믿기시겠지만 은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하도 안하고 보관을 좀 아무렇게나 해놔가지고 색이 다 변색이 됐어요. 그 정도로 안하는 목걸이에요. 이렇게 보기만 하면 예쁜데 직접 하면은 그리고 또 엄마가 페리노트 목걸이를 사준 적이 있어요. 이것도 페리노트 목걸이 인데요. 이렇게 작은 포도알 같은 구슬에다가 조그만한 꽃 모양 큐빅이 달려있는 목걸이인데요. 제 피부톤에 페리노트 색이 별로 어울리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하기에도 너무 귀여운 디자인이라 가지고 진짜 한 번도 밖에 하고 나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보기에는 참 예쁘죠. 귀여워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귀여운 거를 되게 많이 좋아했는데 실제 얼굴은 좀 성숙한 편이라 가지고 귀여운 거를 사놓고 귀여운 거를 사놓고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귀걸이도 엄청 깜찍하죠? 이건 흰색 자괴로 된 자괴가 왜 이렇게 많나 귀걸이인데 꼭 카드캡터 체리가 하고 다닐 것 같은 근데 이것도 사놓고 몇 번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귀여운 디자인이라 가지고 사지도 못할 걸 감상용으로 자꾸 사버리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어릴 때는 어릴 때는 제가 그나마 제일 많이 한 목걸인데요. 이렇게 생긴 심플한 디자인의 목걸이에요. 이게 그나마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냥 카라티 입을때도 하면 잘 어울리고 원피스 입을때도 잘 어울리고 효자 아이템 그나마 이 목걸이는 제가 제가 일랜드에서 직접 맞춘 목걸인데요. 원래 이것만이 아니고 이것저것 주렁주렁 달려있는 목걸이였는데 이것만 해주시면 안 되나요? 다른 걸 다 떼고 이걸로만 목걸이를 만들어주셨어요. 감사하게도 감사하게도 특이한 디자인이라서 그때 이거 산 해에만 잠깐 하고 그 다음에 부터는 안 한 것 같아요. 이 왁새다리는 유행이 금방금방 지나서 안 하게 되는게 많아요. 이런거 이런거 이런것도 소왈롭스키에서 많이 나오는 디자인의 목걸인데요. 딱히 어울리는 옷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울리는 옷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기에는 되게 예쁜데 선물용으로 선물로 선물로 되게 소왈롭스키 제품을 많이 봤는데요. 이것도 그렇고 소왈롭스키 제품 되게 예쁘고 좋은데 큐빅이 엄청 잘 빠지는 것 같아요. 가격에 비해서 가격은 싼 편이 아닌데 큐빅 떨어지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때마다 AS 받으러 가 그래야 되니까 그게 좀 귀찮을 것 같아요. 선물로 소왈롭스키 그만 주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저는 좀 싸더라도 튼튼한게 좋은 것 같아요. 에고 이건 클럽이나 놀러 나갈 때 할 법한 귀걸이인데요. 어디서 샀는지는 더 이상 기억이 나지 않으나 최근에는 할 일이 없네요. 예전에 이렇게 볼드한 귀걸이가 되게 유행이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유행은 돌고 도는 거라는데 글쎄 다시 찾아올까요? 사실 이것도 원래는 귀걸이였는데요. 귀걸이가 떨어져서 목걸이에 연결을 했어요. 고양이가 구슬 위에 앉아있는 그리고 뒤를 보면 꽃무늬예요. 귀엽죠? 지금은 절대 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만약 악세사리를 한다면 이렇게 이렇게 조그맣고 심플한 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의 이마저도 안 하죠? 요새는 너무 귀여워 여러분들도 집에 안 쓰는 악세사리가 많으시죠? 저처럼 다 버리려나? 저는 안 버리고 좀 모아두는 것 같아요. 여기도 여기도 다 사놓고 앉히는 귀걸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네요. 저는 옛날 악세사리들을 보면 그때 생각났고 추억에 잠기는 편인데요. 여러분들도 옛날에 쓰던 악세사리를 보면서 추억에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밤 되세요.